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렇게 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두고 큰 비판 여론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뜻은 마음의 깊이가 매우 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심심하다 해서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사과의 진정성의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뜻을 가진 금일을 뭘로 이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금요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청년층이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3일을 뜻하는 사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을 4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에게 이와 비슷한 논란이 되는 단어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지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나도 참 고지식하다 라고 해서 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요 왜 감사하다고 할까요 고지식 높을 고 지식 지식이 높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해력 문해력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에 김선영이 쓴 어른의 문해력 이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해력을 높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높일 수 있을지 실제적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문해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힘 더불어 이해한 내용을 내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문해력을 키우는 과정을 세 단계로 요약하면 읽기 생각 정리 쓰기이다 쓰기와 읽기란 두 근육이 함께 자라야 문해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힘이 약하다 보니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수학을 몰라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수학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못 푸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한 생활 가운데 이해하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신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만 인생의 매듭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영해력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영해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이 영해력 즉 영적인 이해 능력과 해석 능력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듣고 말하고 행하는 능력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잘못 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한 영적으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열리지 못하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부족한 영해력이 채워주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게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으로 변화되는 기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의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열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영해력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오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자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사람들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안수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자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입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에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만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15장 30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또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영적으로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누구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로버트 맥체인의 마가복음 설교집에서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 회심하지 못한 영혼이라고 지칭하며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담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회심하지 않는 영혼은 기먹어리다 그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는 구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회심하지 않은 영혼은 벙어리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는 찬송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를 위해 말하지 않는다 회심하지 않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부족한 것을 느끼고 치료받기를 구하지 않는다 기먹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노여워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며 외치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이렇게 구주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늘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도 희망을 희망을 느끼지 못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늘 좌절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합니다 살아서 뭐 하나는 생각만 합니다 나는 왜 사나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생명의 주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빈감하십니까 구원의 목소리 그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다쳐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친 인생을 사는 또 한 사람은 말 더듬는 자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떤 말을 못하는 것입니까 로버트 맥치에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자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불을 짓자고 하면 꼭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조용히 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면 왜 침묵으로 기도하냐고 이야기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자 하면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지 왜 특별하게 정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라고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더 깊은 만남의 자리에 가야 하는데 찬양하지 않으니 감사하지 않으니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히든 승어가 있습니다 가수와 모창 능력자가 나와서 누가 진짜 가수인지를 목소리로만 듣고 찾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노래를 통해 치유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수를 좋아하게 됐고 그 목소리까지 따라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한 나머지 가수를 보고 계속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는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세상의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노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노래도 노래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노래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이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으십니까 세상 노래를 더 많이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술에는 찬양보다 세상의 노래가 더 익숙하지는 않으십니까 결국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도 몰라서 치료받기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에 또 구주의 구원자의 목소리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말을 더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자신을 잘 점검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상태를 잘 알아야 인생도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기먹는 자 기먹은 자 말 더듬는 자가 있다면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기한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건합니다 둘째로 영적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고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 고독은 하나님과 독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알고 데리고 나왔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거쳐줄 수 있을까 하는 동역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고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빨리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에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쳐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먹은 자, 말 더듬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따로 그를 데리고 무리를 떠납니다 무리를 떠나 단 둘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이에 대해 학자들이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인격적 관계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둘째 예수의 치유 이적을 보고 무리가 흥분하여 또 다른 이적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합니다 셋째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숨기시기 위해서다 넷째 무리 가운데 호기심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피하기 위해서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리에서 그를 데리고 나온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인격적 관계를 나누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과 깊은 만남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게서 은혜 일을 시작할 때 이 영혼을 무리에서 따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주님은 홀로 있게 하시고 홀로 그를 만나십니다 맥체인 목사님은 무리에게서 따로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그 섭리로 영혼을 따로 데리고 나와 외롭게 하신다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따로 데리고 가신다 왜 데리고 나가시는 것입니까? 영적 고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외로움을 통해 더 깊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경험하도록 사람이 없는 곳에 홀로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1대1 만남입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외로움을 우리가 언제 느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다고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아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느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전에 여러 성도들과 함께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연극의 독백 장면을 보면요 모든 불이 꺼지고 독백하는 자에게만 조명이 비춰집니다 그럼 누구만 보입니까? 조명이 비춰진 그 사람만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과 같이 말씀을 듣지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며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고독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만을 위한 말씀이라고 믿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단독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생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고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홀로 있다는 것 나와 하나님 단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고독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선포되고 있음을 느끼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뭔가 모를 외로움이 계속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교척교회로 했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동하거나 혼자 있으면 전화를 꼭 했어요 친구들한테 또 선배한테 후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에서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나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하냐? 저도 오랜만에 해놓고서는 야 너는 내가 꼭 전화를 해야만 너는 받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끊어요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그렇게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럼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또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있는 그 외로움이 그 외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경험했던 외로움은요 영적인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와 독대하자 나를 만나자는 그 사인이었습니다 나를 깊이 만나자는 사인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외로움을 계속 느꼈던 것입니다 에드 맥슈는 내항적 그리스우인을 위한 교회 사용설명서에서 이 고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독은 상대자의 임재를 위한 공간이다 즉 세상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절대자의 음성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고독은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드리는 것이 바로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지금 삶이 너무나도 외로우십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도 그 외로움이 떠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로 만나자는 사인인 것입니다 영적 고독의 시간인 것입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홀로 성전에 올라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 독대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2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알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외로울 때 주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별새벽기도회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가을 심령부흥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고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시간 단독으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바로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간에 이 스포트라이트가 여러분 한 사람만 비춰지는 말씀의 빛이 나에게만 비춰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고독이 말 못하는 자 또 듣지 못하는 그 다친 인생을 열어주는 소중한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만지셨습니다 먼저 손가락을 그의 양기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그를 궁일이 여기셨습니다 못 듣고 말 더듬는 것을 무척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답답해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히든 카드를 하나 꺼냅니다 그를 향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를 향해 외칩니다 에바다 열려라 기아 열려라 또 이마 열려라 그동안에 막혔던 인생아 열려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선포하신 대로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굳어져 있던 혀가 풀렸습니다 그의 말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막혔던 인생도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분명해졌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었다입니다 그리고 말하다의 이 동사는 미알려 과거 시제로 그가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분명하고 아주 단순하게 선포했습니다 잘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리고 맺힌 혀 곧 어느란 혀는 풀려라 이 선포로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귀는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어느랬던 말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는 늘 분명했고요 단순했습니다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하게 선포되자 다쳤던 그의 삶은 열렸고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 믿음은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살지 못합니다 자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살아갑니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한 것을 분명한 것을 복잡하고 애매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말씀은 열려라 하는데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열리지? 이게 말이나 되나?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야?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우리의 생각을 믿음을 복잡하게 말합니다 분명한 말씀이 토를 답니다 단순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접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단순히 분명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살을 붙입니다 비꼽니다 영접만 하면 되나?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어떻게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런 등등의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놔두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행동합니다 순수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자꾸 불순물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기준이 들어오고요 자기 생각이 들어옵니다 점점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분명했던 신앙이 점점 복잡해서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미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인생이 꽉 막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순하지만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복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호사 24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요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떻게 얘기하면 다른 신을 섬길지 요호와를 섬길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요호와를 섬기겠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다치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열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또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라 하면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자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그 안에 뭔가를 자꾸 첨가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다쳤던 인생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게는 분명한 삶에 고백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매력을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이해력 해결 능력은 어떠하십니까 영해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도 이 세 가지를 키워야 합니다 잘 듣고 잘 말하고 있는지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영적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대를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출 때에 영해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영해력이 높아지면 다쳤던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쳤던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게는 우리의 막혔던 기가 뚫리고 어눌했던 혀가 풀려서 분명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쳤던 인생이 이 영해력을 통해서 열리는 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